안녕하세요. 전미아입니다. 오늘도 20분 홈피 한잔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좋은 홈피 보이는 힘들겠네요. 홈피들이 다 앉은 홈피만 이렇게 보이네요. 이 홈피는 우리 구독자님이 이렇게 했는데요. 조그맣게도 이쁘게 잘나왔네요. 고모 무늬가 아주 이쁘게 잘나왔죠. 예이 получилось 이런곳 다 건드러지는건데 가닥이 다 만들기 힘드냐 동산을 다 행동이야 도시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모르고 잔 빼놨어 공구에 대해 결제한 연구에 대해 성령은 맞지 않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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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